자 아 버그가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할까 하다가 되는데부터 다시 하도록 하죠 근데 보기위해서 참 많은 어 치트를 해야돼 퀘스트를 보기위해서 자 이렇게 까지 한적은 아 그냥 포기하고 말텐데 여태까지 봐온게 있기 때문에 아까워가지고 이것까지만 보고 자이애라는 탈퇴시키려고 했거든요 어차피 자 뭐 여기서 쉬어요 많이 쉬어 나 다 나왔죠 말은 치면 얘가 나와요 레비안이 나오면 자 멈추시오 그리고 정의의 재판을 받으시오 당신들은 하파의 정의를 몽붙뜩뜩뜩이게 될 것이오 어린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내가 누군지 그에게 밝히시오 그에게 밝히시오 자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하게 되네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거 아 그 안깔 안깔는데 일단 사일런스를 놓고 사일런스 사일런스 놓고 어 너는 아이언스킨을 먼저 좀 친 다음에 너는 얘를 때리기 시작하고 너는 살런스하고 그냥 그대로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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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또 걸리는 애가 있겠지 뭐 아무도 안걸렸어 와아 야 너 살런스 안했어? 야 아무도 안걸렸어 야 크라우드 키워먹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크라우드 키워먹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 뭐야 뭐야 저건 뭐야 저건 뭐야 홀럭걸렸어 아아 나이씨 아아 나 진짜 아아 왜그러니 자 제대로 잘해보죠 저건 뭐여 얘네도 뭐야 아 나이씨 잠깐만 메모라이즈를 좀 다르게 해야겠어 어 상급저주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애 상급저주가 없으니까 애들 마법에 안걸려 아니 너 일단 스톤스킨 어 라이언스킨 나도 스톤스킨 피하러 수 들어 잘 안 Nana 공 Such 을 그렇고 왔는데 오오오오오오 야 죽을뻔 했어 음.. 근데 일단 치우고 음.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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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예라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성격이야 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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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우리의 길을 계속해 우리의 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의 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돌아볼 수 있습니다. 만약 믿을 수 없다면 근데 자이라더는 참중립이지만 참 성격이 참중립은 아니야 정의사도지 아무리 봐도 자엘은 중립이 아니에요 공격 신탁 경격 경결된다 스 okay 저희 업그레이드도 어ол..." 어..매지스펠..사렛..사스펠? 4레벨짜리 하나 더 할 수 있으면 야.. 너.. 그.. 상급저주나 감정저주 있나 내가? 음.. 없네.. 뭐 어쩌서 없지 뭐 톰스키 말고 하궁무적구체 일반 발사체로부터 보고도 좀 하자 방어망으로 아주 그냥 자작을 보냐 자 다시 씌워줘요 나타날거야 나타났죠? 자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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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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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이거 다 봤죠? 네? 어? 뭐야 뭐야? 자 내가 상급저주를 걸테니까 나도 도와줄게 제가 있어도 도와줄게 도와줄게 너 그 사일런스를 그 나의 아름다운 네? 네? 바바바밤 바바바밤 오케이 먼저 가고 가고 그리고 자 이거 고정 아 쟤 하나 당했어 아니 이런 경우가 야 클라우드 킬 봄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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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바이 지교x2 야아 야아 오오오오 어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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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빨리 죽여 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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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 아아 나잇 스 이 예스 아..뭐아 왜이래에에에에에 아까 쉽게 죽인 애들인데에에에에 나와 나쁜자식들아 리드 죽었어 이씨 어어어 자 이건 좀 잘싸라 내성군림하라 때려 너를 아 너 이거 이건 이걸로, 이걸로 내장권리 말하겠으니까, 어, 감정조정으로 그 다음에 너는 어 호박 그리고 이 차구요 오케이 한 번 더 얘는 안걸리네? 사랑포박이? 몇레벨 이하 면역인가? 감소 그래 감소 감소는 걸리겠지 일단 죽이요 오오오오 죽였어요? 일단, 일단 죽이고 이거부터 빨리 죽여, 이거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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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케이 구동구동님 맞아 오십니까? 빨빨리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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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죽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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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죽을리가 없어 됐네 다 죽이고 고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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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을 고쳐라 일단 수거를 하죠 아다 별것도 아닌것들한테 뭐,뭐,뭐,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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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것도 팔아 어,잠깐만 보호반체 할버드 이 자리 다 팔아요 자 이것도 갖다가 팔구요 갖다가 어 어 이거 갖다가 팔구요 빨빨리 빨빨리 아야야야야야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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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잘못했었네요 지금 프로텍션 링은 지금 파는게 아니지 일단 애들한테 지금 해야되니까 예스 뭐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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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읍 그거 보니까 뭐 별로 많이 바뀐 것 같지도 않고 음 그 그 예 그래요 저거 쓰읍 어 쓰읍 일단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무게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다트는 누가 고쳤더라 아 정말 아 으음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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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이즈 이즈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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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팔아야될거 같애 어 일단 물건 좀 팔고 오죠 이만하면 팔려고 안갈려고 했는데 안되겠어 너무 많아 지금 지금 예 뭐 그건 그렇긴 한데 화살 쓰네가 많은것도 아니고 예 혼자쓰는데 민스크 혼자써요 화살 민스크가 거의 장거리 댄딜이 되게 좋아가지고 물론 근접에서도 굉장히 잘 싸우고 저의 운명을 할게 저의 운명을 할게 모든 배터맨을 할게 저의 운명을 할게 정말 저의 운명을 할게 저의 운명을 할게 좋은客들 저의 운명을 할게 일단 팔아 팔아 팔거 다 팔고요 음 음 카타나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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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아 이건 이건 팔면 안되지 팔고 얘도 팔게 겁나게 많아요 풀 플레이 있으면 이거 팔고요 오케이 쯧쯧 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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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쯧 쯧 쯧 뭔 소리야 그 저거 그 내가 아까 그 어떤 애가 묘지로 와가지고 더 좋은 제안을 하겠다고 뭐라고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브러스를 보냈나봐 그 쉐도우스프 애들은 그 꼬망이 애들을 연락체으로 썼나보네 It shall be consider it done. I will do my best. It shall consider it done. I will do my best. What do you require? With all speed it shall be consider it done. I will do my best. 정말 발더스 게이트라는 게임은 정말 잘 만든 것 같애 그냥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했던 지금에도 재밌다는 거는 정말 잘 만들 거지 자 어 여기서 다시 저장을 해야죠 6번 이게 그 캐스트 버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 안와 애들이 코드를 좀 고쳐줘야 돼요 캐스트가 위해서 버그때문에 자 나와라 더민 아 시간을 좀 지난 다음에 나오나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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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잠시 흠흠흠흠흠흠 자 이게 로딩할때 체킹을 하기 때문에 얼레 좀 더 자야될거 같네요 What is it? 좀 더 자신나? 좀 더 자신나? 으흠흠흠흠 자 다시 아 이거 어 제가 미리 다 시험을 해봐서 시험을 해보고 하는거라 아까 이거 어 시험해본다고 아이고 아이고 꽤 많은 시간을 하겠지 더민이 왔네요 더민이 왔어요 아 델민이야 더민이 아니라 아 서서 스승같은 존재네요 저 위에 리치는 이미 잡았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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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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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번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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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바꾼거라고 하더라구요 엘민스터 얘가 엘민스터요 엘민스터가 하퍼의 수장격인 애 아닌가요? 나도 자세히 모르는데 자 쪽지를 하나 얻었어요 잘있어 더이상 자질구레안 이제나 강렐님 어서오세요 엉커든 난 결정해야겠어 이것이 이상적인 일이란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 난 이 그림자 없으면 어디서 갈 수도 없어 난 이 그림자를 떼어보고 싶어 난 하퍼 홀더로 돌아가서 그곳의 편견에 맞서야겠어 난 그들을 얼토당토하는 주장에 대해서 변론하고 변론하고 그들의 진실을 보지 않으려 해도 모든 고통을 견뎌야만 하겠지 갈바리에 애교되는 많은 친구만큼이나 많은 험담꾼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난 이걸 내 스스로 끝내려고 해 만약 그것이 안된다면 난 거기서 최후를 맞겠지 난 내게 따라오란 말을 하지 않겠어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여기서 내가 얻을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단순한 폭력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들의 관심은 너를 반역자로 붙잡아 말려 죽이려는 것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말하겠어 좀 더 나은 때 다시 볼 수 있기를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러 떠난 자의 해라 하지만 주인공에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쳐들어 가야겠죠 이런 나쁜 놈들의 이 핫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민스크의 분노를 느껴가라 근데 이거 제대로 죽일 수 있으려나 애들 저장 한번 하구요 용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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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명의 용병 음 감속 화살 너도 화살 아 근적 구석할 애가 없지 참 야 너 근적 한 명은 앞으로 나가야죠 그리고 사람 뽑아 걸려라 야 너 똥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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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똥아 오케 이렇게 느리기 때문에 지금 어이 씨 안 걸렸네 깜짝 준비돼서 감속 걸려서 애들을 바보지 오옹오야야야야 아 매직매살 쓰고 있었는데 commercial 저 av 도망가지 마 덜 ated 안주겠냐 다 주겠네요 별거 아니죠 일단 다 수고하고요 포션 하나씩 꼭 갖고 있네 안먹었어 아니다 저거 먹었으면 내가 그거 못가져갔을거 아니야 자이엘아 당신의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자이엘아 그렇게 혼자 떠나는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믿지 못했다는거야? 나를 믿으라고 어 나 이유같은거 없고 그냥 지나가는 글이 없고 그냥 어쩌다보니까 여기 오게 됐고 이렇게 말하려고 4번 선택지는 그러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자이엘아 난 그저 반가워 뭐요 반가워 당신이 이걸 원한게 아닙니까? 아 아 그러고보니까 여기 원래 핫피스트인가 뭐게 유령같은 놈이 세 명 있었는데 뭐 유령같은 놈이 세 명 있었는데 네 이제 표준공격으로 바꾸구요 네 네 이건 뭐지? 이건 뭐지? 일단 버프를 좀 걸고 갈까? 스톤 스킨 같은 기본적인거 아이언 스킨 음 사악으로부터 근데 쟤네들은 사악이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그리고 화상불신에 그리고 일반 발사체로부터 보호 얘를 좀 집중적으로 어 보호해야돼 자 깜빡임 다음에 하금 무적 구체까지 음 이거는 별만게 없다네 깜빡있네 가자 음 겁나게 준비하고 하는데 한명 딸랑 했으면 겁나게 허무하잖아 그렇죠 얘는 무기가 없는거봐서 마법사일거 같구요 마법사면 어 이거 해줘야지 사일런스 어 이거 이거 상급저주하고 야 상급저주부터 상급저주부터 가야돼 상급저주부터 안돼 상급저주부터 너무 일찍 샀어 아 이러면 내성 홀림으로 안될텐데 야 일단 너 피해 어 그리고 곤충대 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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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살인구름 아 잠깐만잠깐만 아 감정조정할걸 아 늦었어 늦었어 어 야 뭔데 못쌌는데 뭘 시클리워드 시클리워드는 하나 하금우저쿠챠 없애나보네 하금우저쿠챠 하나 없어졌나보네 음 산성 하나 하나 때리고 그리고나서 감정조정으로 가자 근저 야 오케 끝났어 얘 얘는 넌 뭐야 너 너 너 오오 안돼 안돼 아이고 아이처놈아이고 아이처놈아이처놈 아이처놈어우 아 서브쓴고 난리났네 아아.... 혼랭 걸려가지고 이씨 아이씨 아아... 혼란 걸려가지고 이씨 아 그냥 지대로 그랬어 지대로 어어 나 그냥 10 남았어요 와 됐어 됐어 자 숨 보여 죽었어 얘들 와아 이렇게? 너네 한번 죽어봐라 어 근데 죽일만한 꽤 없네 클라우드 킬 밖에 없네 야 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거기 가만있어 나 혼자 상대할게 나 혼자 상대할테니까 거기 가만있어 마기 마기 스태프의 어 위력을 보여주지 이리와봐 와봐와봐 딥벼 오라고 감수하고 랩 으흐흐흠 으흐흠 데이인 클릭 공격은 어 마기 스태프가 있으면 바보야 바보대 그래 야 근데 어떡하냐 아 두명이 죽었는데 여기다 자이애라가 죽었네 3개를 괜찮아 소생이 있기 때문에 두명 다 살려야지 어 여기 네 일단 공기정관 여기서 치즈는 못하지 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가 있나? 들어오면 딴 데로 바뀌는거 아니야? 아 그러면 안되는데 자 다시 들어가 아 다 담아있네요 아 다 담아있네요 다 담아있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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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! 빨리 이라오! 창조구야? 도인다, 아이에네, 도인다 이거 얘한테 바꾸고 마법 1이라도 붙어있는게 좋으니까 이거는 8구 같다고 이거는 7짜리 8구 이건 내가 익히고 어 있네 니가 익히는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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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거 포zew Gon czk 음 얘가 잡힌 경인데 얘가 잡혀서 서커스에서 철장 안에 있다가 날개에 썩어서 날개를 자랐다고 고셨잖아요 percent punto punto 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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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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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